7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격 이후 사흘 안에 또다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은 어제날 2시 22분경 샌프란시스코 남쪽 30마일 떨어진 하프문 베이 지역으로 총격은 각각 버섯 농장과 인근 거래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42발을 난사하면서 현장에서는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총격으로 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총격의 용의자는 중국계 67세 남성 춘리자오로 범행장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알려져 있으며 총격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총격 희생자는 7명 모두 중국계 농장 노동자들로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테네시스주 맨피스에서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숨진 흑인은 타이어 니콜스로 지난 7일 저녁 교회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단속에 걸렸고 경찰 5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스 유가족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폭력이 1990년대 LA폭동을 촉발한 로드니킹에 대한 구타를 영상시킨다며 약 3분 동안 구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니콜스를 구타한 뒤 심장마비와 심부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콜스를 구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 5명 모두 흑인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측은 니콜스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부호로부터 돈을 받고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서 이름을 빼주려고 한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기소되었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은 2018년 FBI에서 은퇴한 찰스 맥고니걸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엉망장자 올레그 데리파스카 관련 자금 세탁, 미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맥고니걸은 FBI 재직 당시 데스 파스카 조사 임무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또 맥고니걸 요원은 알바니아 정보기관에 고용된 뉴저지 남성으로부터 수십년 전 받은 총 22만 5천 달러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맥고니걸은 기록문서 위조 두 건의 혐의와 관련해 법정 최고 징역 20년, 중요사실 은폐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 7건과 관련해 각각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수천명씩 찾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고단의 워터월드 공연을 펼치던 중 스턴트맨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악당력을 맡은 출연자가 불로 온몸에 휩싸인 채 높은 곳에서 물로 떨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른 출연진들이 급하게 물로 뛰어들어가 건져낸 것입니다. 물속에서 건져진 스턴트맨에게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펼쳤지만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스턴트맨 사고로 결국 공연은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매일매일 함께 쇼를 함께했던 이들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슈피무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연일에 맞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1년에 1회 백신을 접종받게 되지만 어린이와 노인,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은 1년에 2회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FDA 백신 생물학적 제재 자문위원회가 오는 26일 패널들을 불러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년 여름 어떤 변종이 가장 위협적인지를 미리 평가해 겨울이 오기 전, 가을쯤 접종하는 식으로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인 80% 가운데 16%만 최신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정정보업체 너드월렛은 평균 신용카드 상환액이 약 7,500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3세에서 58세 사이의 경우 크레딧카드 평균 빚이 7,000달러 59세에서 77세는 6,785달러로 취소 샀습니다. 27세에서 42세는 5,928달러 그리고 11세부터 26세 사이 평균 카드빚은 2,8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 또한 2022년 3분기 전체 신용카드 상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해 20년 만에 최대 폭우로 급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관계자들은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소비와 지출 계획을 현명하게 세워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3월 12일에 열리는 2023 오스카상 후보장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에브리싱 에브리웨이 올렛 원스가 감독상을 포함해 모두 11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양자경이 아시아인 가운데 처음으로 오스카상, 여우주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출신 배우 키호이카는 나무조연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이니셜인 벤시 모두 9개 부분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대됐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지미 키메리 2017년에서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사회를 맞습니다. 제95회 오스카상은 2013년 3월 12일 남가주 LA지역 소재 오베이션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며 ABC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